쏘우패스! 안녕하세요. 뷔스입니다. 벌써 정말 뷰티가 4기! 사기치지 마세요. 정말 4기 떨어지기 왜 그러세요? 정말 벌써 4기인데 4기 팬클럽을 모집을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3기까지 즐거운 추억이 굉장히 많았죠? 4기 팬클럽도 많이 많이 가입해 주셔서 저희 베스트와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셔서 사기가 막 저어야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추울 땐 팬클럽 막 사기! 알겠습니다. 사기! 사기! 사기자! 사기자구요? 사기 우리 분들과 함께? 사기! 진짜 안타깝다. 승꾼이에요. 마른 날씨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쏘우패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기! 사기자!